안녕하세요 모던즈보입니다. 결혼한지 10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이쯤 되면 가정부터 가구까지 하나하나 바꾸는 시기가 돼요. 매트리스가 다 됐는지 남편이 허리가 아프돼서 많이 알아보고 매트리스를 바꿨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바꿨는지 어떤 걸로 바꿨는지 소개해볼게요. 제가 선택한 매트리스는 독일 엠마 매트리스에요. 택배로 배송되니까 절차가 너무 간편해요. 배송의 지정도 가능해서 내 스케줄에 맞춰주니까 주문때부터 기분이 좋았어요. 압축을 풀면 어떤 모습일지 기대돼요. 동봉되어 있는 전용 커터칼로 비닐을 커팅해줘요. 와 진짜 순식간에 부풀어요. 이렇게 압축 포장되어 배송되는 매트리스는 만드는 환경도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독일 브랜드 엠마 매트리스는 독일 생산 완제품을 한국으로 가져오는 거니까 더 믿음이 가요. 제가 엠마 매트리스를 선택하기 전에 매트리스에 대해 공부하고 꼼꼼히 따져봤는데요. 여러분도 고민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1. 매트리스 소재 매트리스 소재는 보통 스프링, 메모리폼, 라텍스 등이 있잖아요. 대부분 스프링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데 저는 항상 부족함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메모리폼을 사용하는 친동생은 사용 10년이 가까워지는데도 처음과 같은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유럽에서 특허받은 메모리폼 소재의 엠마 매트리스를 선택하는 데 큰 영향을 줬어요. 메모리폼은 우주비행 시에 충격 흡수를 위해 개발된 소재예요. 그만큼 흔들림이 없고 충격 흡수에 좋다고 해요. 보건력이 좋아서 오래 사용해도 그만큼 품질이 유지된다는 게 큰 장점이고요. 이제만 하면 재생 매트리스다 라돈 검출됐다 하면서 정말 말이 많잖아요. 그런데 엠마 매트리스는 오코텍스 1등급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고 라돈 테스트도 합격한 제품이라서 안전 부분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어요. 가장 겉감인 피로텍스 커버는 알러지 원인을 줄여주는 기술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극에 예민한 분들도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에요. 매트리스의 진실을 파헤친다 하며 이슈몰이 하는 영상들을 보면 어디서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매트리스 가져와서 브랜드 라벨만 바꿔서 판다고 하잖아요. 그게 어느 브랜드가 붙느냐에 따라서 20만원도 되고 수백만원도 된다고 해요. 그런 매트리스는 정말 피하고 싶었어요. 엠마 매트리스는 독일의 뇌수면 박사와 연구진들이 개발하고 독일에서 제조하는 독일 브랜드예요. 완제품을 진공포장으로 내 집에서 받아볼 수 있으니 품질을 의심할 여지가 없죠. 여기까지가 제가 주문하기까지 고민하고 알아봤던 부분이라면 이제부터는 진짜 사용 후기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잘 때 움직임이 많은 편이에요. 분명 바르게 누워서 잔 것 같은데 자고 일어나면 옆으로 누워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어깨가 눌리고 일어날 때마다 목이며 어깨, 등까지 다 뻐근하고 아팠어요. 그런데 엠마 매트리스를 사용하고는 어깨 눌려서 아픈 게 사라졌어요. 옆으로 누워도 어깨 부분은 확실히 들어가고 허리 부분은 받쳐주니까 어깨나 척추에 무리가 가지 않아요. 제일 만족하는 부분이라서 잠잘 때 자세가 안 좋은 분이라면 꼭 추천하고 싶어요. 매트리스 사기 전에 사이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기존에 퀸 사이즈를 사용했는데 남편이랑 자는 시간도 다르고 일어나는 시간도 다르고 조금만 뒤척여도 서로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싱글 사이즈 두 개를 사용하는 게 로망이었는데 공간의 제약이 있으니 그것도 힘들어서 다시 퀸 사이즈를 사용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웬걸요? 서로 다른 침대에서 자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움직임이 느껴지지 않아서 정말 수면의 질이 높아졌어요. 침대에 혼자 쓰거나 신혼이면 몰라도 결혼 10년차 이상이시라면 꼭 필요한 매트리스가 아닌가 싶어요. 침대에 걸터앉는 경우도 꽤 많죠? 엠마 매트리스는 테두리가 없어서 허벅지에 걸리는 느낌이 없어요. 앉아만 있어도 쇼파 이상으로 편안해요. 그리고 커버교체나 청소를 할 때도 손에 걸리는 테두리가 없어서 좋더라고요. 커버 얘기를 하자면 전용 커버가 이렇게 분리가 돼요. 진짜 너무 좋지 않나요? 그동안 매트리스 상태 확인할 방법이 없었잖아요.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이게 괜찮은 건지 버려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는데 이건 내 눈으로 확인이 가능해요. 엠마 매트리스는 10년 동안 품질 보증을 약속해요. 그런데 내가 상태를 모르면 AS도 요구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 눈으로 확인 가능한 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커버 또한 세탁이 가능해서 더욱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매트리스 살 때 누워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잠깐 누워서는 모르겠더라고요. 컨디션 따라 딱딱한 게 좋을 때도 있고 소프트한 게 좋을 때도 있고 엠마는 양면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컨디션 따라서 소프트, 하드 타입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엠마는 홈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매트리스에서 뛰어도 소음이 전혀 없어요. 엠마 덕분에 꿀전자는 비결이에요. 이렇게 장점이 많지만 단점도 발견했어요. 전용 방수 커버를 한국에서는 판매하지 않더라고요. 아쉽지만 따로 구입했어요.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이 많지 않은 점도 조금은 아쉬워요. 하지만 대신 100일 무료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매장에서 잠깐 누워봐도 실제 사용하면 다를 수 있는데 엠마는 100일이나 사용해보고 결정하라니 굉장한 자신감인 것 같아요. 매트리스를 오래 사용하려면 통풍이 가장 중요해요. 꼭 깔판을 사용해서 바닥에서 띄워져야 곰팡이, 먼지 해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요. 매트 커버는 당연히 세탁하시겠지만 가끔 침구 청소기를 이용해서 먼지를 빨아들여주세요. 깨끗해 보였던 매트리스에서 꽤 많은 먼지들이 나옵니다. 또한 통풍이 중요해서 방수 커버 사용이 안 좋다고 해요. 하지만 실제 사용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방수 커버를 이용 땀과 습기를 막는 것이 품질 유지의 비결이라네요. 요즘은 윗면만 방수가 되고 옆면은 망사로 처리된 방수 커버가 많아요. 통기성 확보가 된 제품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0일에 무료 체험할 수 있고 10년 동안 품질 보증하는 것만으로도 엠마 매트리스를 선택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에 들어가서 할인코드 MDJUBU MD주부를 입력하시면 매트리스와 필로우를 항시 20% 할인받으실 수 있어요. 공식 홈페이지 자체 세일 기간에는 할인코드 입력 시 추가 10% 할인이 제공됩니다. 여러분의 합리적인 소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